기상캐스터 배혜지 태풍은 북상화하고 있는 태풍이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. 제5호 태풍 독수리는 현재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서북 서진 중입니다.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속도와 진로에 따라서 고기압의 확장이 달라지겠습니다. 앞으로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에 이어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.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9도, 양산이 32도선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. 남은 한 주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. 구름 많은 하늘 속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